자 이거는 이제 우간다에서 받는 마지막 소포가 될 것입니다 왜? 이제 더이상 소포는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몰라 뭐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몰라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장난감 너는 장난감 넘쳐나 장난감 필요가 없어 필요 있어요 손 대지마 먼지 손 대지마 먼지가 가득하지? 응 공구박스에요? 응 응 응 응 응 공구박스 응 공구박스야 응 손 나와 여기 내릴거니깐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와 긴구리 턱받이가 왔고 우와 아니 양말이다 뭐야 양말이 또 왜이렇게 많아 내가 양발도 모를 하려고 했지 미니학과다 어 어 다 먹겠다 잠깐만 다 먹겠다 맛있는 굶 양과요? 그걸 미니학과야 맛있는 굶 우와 퇴근 여기 안에도 약과가 있습니다 이 머리야 우리 이 옷은 여기 쇼파이 여기가 자 이제 약과를 여기 가면 돼요 이건 뭐야 기물이 신발이다 또 누구야 말이야 이거 이거 뭐야 이우씨 김우리꺼 저쪽에 올려놔 이거 뭐야 이우씨 저쪽에 올려놔 이게 뭐예요 이우씨가 아니야 죽어 누가 멸치가 또 왔습니다 비타민이 또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타민이 너무 많습니다 모기약 맞습니다 이건 뭡입니까 모기약 맞습니다 내려놔 자 스팸 옆에다 쏴 스팸 스팸 스팸을 파는거야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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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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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라면 그거 뭐야? 뭐야? 갖고와 조리랑 뭐야 이거는? 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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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해 졸리 졸리냐? 하나만 해 스팸 꼬막 꼬막 로크 슈퍼 오징어 젤리 젤리 양말이 또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젤리가 또 왔고 양말이 넘쳐납니다 오징어 오징어 꼬막 고등어 스팸 꼬막 꼬막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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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geh 고감라면 고탐 고esc 고고기 고작 고기 졸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야돼 졸리합니다 보미는? 감사합니다 아빠는 할머니야? 아니 할머니야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지 아빠 이거 열어줘요 아빠 이거 열어줘요 엄마 아미야 아빠 갈게 아미가 어디있지? 아빠 이건 기물인 거라고 하자요 뭐야 손정신아 줘봐 아빠 이건 초콜릿인거 같고 이건 초콜릿인 것 같고 이거 장난 가운데 어이! 이것도 초콜릿! 오이! 자동차가 되어있네! 그럼 지금 안먹어 물이야 자! 세미꺼 열어봐! 뭐 들어있을까? 자동차! 아동차 들어있어? 자! 할머니한테 전달하봐! 인사 시작! 감사합니다! 스팸